이인우 선생의 카톡 영어 시작합니다. 이인우 선생의 카톡 영어 시작합니다. 이것을 한글로 보면 민들레 신계전 가엾고 대견하다 끈질긴 너의 투지들길도 원더길도 산길도 아닌 곳에 잔한 민초의 삶이 하늘 향해 소리치네 에이 단델리온 트랜슬레이티드 바이 이인우 유알 피티플랜드 프라우드 유어 파이팅 스피릭 이즈 퍼시스턴트 인 에이 플레이스 데 이즈나 데이필드 로드 에이 힐 로드 오어 에이 마운틴 로드 더 새드라이프 오브 더 커먼 그라스 샤우츠 투 더 스카이 3. 민들레가 가엾고 대견하다사 끈질긴 너의 투지오 들길도 언덕길도 산길도 아닌 곳에 피어나유 매잔한 민초의 삶을 하늘 향해 외쳐 노래하네 저작자 표시 콘텐츠 변경 비용이 네 여기에서 음 음 음 음 중국어로 해보죠 좋아요 중국어로 네 여기 왔어요 네 뷔 공인 신예店既可怜又骄傲 니 나執着的拼搏精神田间道路和山路 在一个连山路都没有的地方 老百姓的悲惨生活向天空呐喊 뷔 공인 이者理义于你既可怜又骄傲 你的奋斗精神是顽强的 在一个不是田路、山路、山路的地方 平凡小草悲伤的生命向天空呼喊 뷔 공인 可爱又骄傲 뷔 공인 你坚持不懈的奋斗精神 뷔 它开花在非田野、山丘或山路的地方 뷔 我向天空歌唱 诉说老百姓的悲惨生活 归属内容变更悲伤夜性 中国语言 一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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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4,5,6,7,8,9,10 이렇게 되어있구요 오른손이 오치파하고 4,2,1,4,2,1,1은 흑색이죠 일륙수가 오치파 그래서 369가 323이 없으면 이게 어떻게 넣으시냐 3이 이어고 3이 빠지고 3이 빠지고 6이 이쪽에 5지파 일단은 오늘은 용담소리와 여기에 용담소리와 여기에 자전충을 이렇게 표시를 해봤습니다 인감도장을 찾다가 늦었습니다 늦었는데 시서와 방문의협회 시서와 문의진흥위원 떡국이 황제 이창원 법성유 세계시의 어지림 유튜버 명상 신무국수의 춤으로 오늘도 고구려 정신으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고구려 고리 고구려 핵 이 우주의 핵이 될 수 있는 길을 찾아가고 그걸로 세계를 통일시킬 수 있도록 시서와 문의진흥위원의 춤으로서 여러분과 합격합니다 결론은 육합 한 태극 춤과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패랭이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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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기가 나나? 향기를 패려입고 나자자 따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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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자자자 따자자자 따자자 따자자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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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와서 결론 부분 모든건 춤이다 춤추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고 노래하기 위해서 왔다 따라서 아름답게 죽는 것도 죽는 것은 점 하나로서 조용히 가는 것이 맞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 다음 세계로의 희망 가지고 아름답게 아름답게 죽어가는 모습으로 그래서 완전한 삶의 꽃 열매로 함께할 수 있도록 열매는 점에 속하죠 그런데 그 점이 아름다운 점이 될 수 있도록 점이 바로 시가 되고 점이 바로 이 원물 각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점 하나가 우주하고 우주가 압축된 게 점이죠 내 마음을 하나로 묶어내면 우주와 내가 하나가 되어서 같이 조화롭고 춤추는 그런 모습으로 계속 영원히 이어질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좋습니다 개미 개미 이게 80 80 80 무진이 88년이니까 8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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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 2000 2001 2002 2003년 2003년이 개미 년으로 나타납니다 개미 원단 떨어질 적자 적어 관 도둑국 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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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예한다 해명 새길명 구 개미 원단 적어 구례 해동 육채명 구 해가지고 여기서 안부 장식 병 여기 문제가 되죠 안부 장식 안부 장식 병 시 후예한다 안부 이게 안전할 때 안전할 때 부장식을 한다 이거야 부장식 숨을 숨 쉬는 걸 시식 고려하지 않으면 장래에 병시에 후회한다 여기 좀 어려 보이는 말이죠 그래서 서하 오정구청 청사 청사 건립 염곡 염동기 음각의 염동기 양가 양가 곡 염곡 그래서 이 글자를 인식으로 써내어 하는 곡을 한국사람도 잘 먹어서 사람들이 아주 건강하고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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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초그림 로니의 뤼드스탕 상쇄로 우수의 바밍 이 병에 설치한 바밍 기축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중증시지,电이,电화 등 파이밍까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고려 달빛 홈뿌리랑 이창원 법성육 어랄행 3. 참이 있나느냐 우리올 4. 시 하여 평화 화평을 노래해 5. 비탄을 춤 5. 정하늘 부찬 5. 해린의 음악 흐르는 고강 선사 고강 천지단 율려 6. 선사유적의 용당수리꽃 활짝 피어난 수주문학관 6. 시 소화 문예진흥연춤 7. 음지척 7. 갈랍진 갈랍지 남북을 잃는 애가 십자의 남북을 잃는 애가 한다라 망빠서 안자자 가히타파 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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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지마 일나 춤추라 우유 우리 강아지 우유 불러 우유를 마셔라 갈라진 나무 마음 융복합 통일장 십자 춤춘다 십자 춤춘다 어린 황제생 육하 한퇴근 중 하늘밭둥 봉천 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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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 홍삼즘밀 희망 의아 한풍 어리랑 어리랑 풍왕춤 용봉춤 어리랑 어리랑 풍왕춤 안녕춤 공우려 정신으로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에덴의 에덴 동산 고향의 범동산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나의 살던 고향 고피는 산꽃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진다니 울긋굴긋 꽃대골 자린 흰 동네 끝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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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로 자연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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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을 빛내주신 분들 판타지아 부천 1978년 자연보호 헌장 선포 자연보호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적 사명이오 우리 인류가 구현해야 할 당면한 생존 전략이다 자연보호 운동 단체는 38년 전통의 역사와 함께 자연보호를 국민운동으로 전개하여 자연보호의 중요성을 뭡니까 기 흥 입구에다가 흥하고 실전에 앞당겨서 지속적 이 그러니까 고취 입으로 부은다 이거죠 고취하고 실천에 앞장서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자연보호 운동을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해왔으며 특히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제도를 마련하고자 사 사단법인 자연보호 경기도 및 부천시협의회가 부천시협의회가 주도하여 자연보호 환경 보존법 개정 제 54조 2항 신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과 관계자분들이 노력한 결과 2016년 1월 27일 법률제 13885호 공포되었다 자연보호 운동 활성화의 정기를 막게 되는 2016년을 자연보호 운동의 새로운 원년으로 삼고 자연환경 보존법 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헌하신 여러분을 여기에 새겨 우리나라 자연보호 운동 역사에 함께 남기고자 한다 자연보호 헌장 인간은 자연에서 태어나 자연의 혜택 속에서 살고 자연으로 돌아간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이 속에 온갖 것들이 우리 모두 삶의 자원이다 자연은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의 원천으로서 오묘한 법칙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질서와 조화를 이루고 있다 예로부터 우리 저상률은 이 땅을 금수강산으로 가꾸며 자연과의 조화 속에서 향기높은 민족문화를 창조하여 왔다 그러나 산업문명의 발달과 인구의 팽창에 따른 공기의 오염 물의 오탁 또 녹지의 황폐와 인간의 문별한 훼손 등으로 자연의 병행이 상실되어 생활환경이 악화됨으로써 인간과 모든 생물의 생존까지 유혹을 받고 있다 그러므로 국민 모두가 자연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하여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며 모든 공해의 요인을 배제함으로써 자연의 질서와 조화를 회복 유지하는 데 정성을 다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이 땅을 보다 더 아름답고 쓸모있는 낙원으로 만들어 길이 후손에게 물려주고자 온 국민의 뜻을 모아 자연보호 헌장을 제정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실한 실천을 다짐한다 1. 자연을 사랑하고 환경을 보존하는 일은 국가나 공공단체를 비롯한 모든 국민의 의무이다 아름다운 자연 정광과 문학적 학술적 가치 있는 자연 자원은 인류를 위하여 보호되어야 한다 3. 자연 보호는 가정, 학교, 사회의 각 분야에서 교육을 통하여 체질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개발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도록 신중히 추진되어야 하며 자연의 보존이 우선되어야 한다 5. 온갖 오물과 폐기물과 약물의 지나친 사용으로 인한 자연의 오염과 파괴는 방지되어야 한다 6. 오선되고 파괴된 자연은 즉시 복원하여야 한다 7. 국민 각자가 생활 주변부터 깨끗이 하고 전국소를 푸르고 아름답게 갖고 나가야 한다 7. 1978년 10월 5일 전국대회 성공개최기념 자연보호헌장선포 제 33주년 자연보호헌장선포기념 전국대회가 2011년 10월 5일 문화도시 부천에서 환경부장관 경기도지사 국회의원을 비롯한 내빙과 5천여 자연보호지도위원회의 참여와 축하 속에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축하 메시지를 보내준 이명박 대통령 국회의장 경상북도지사 그리고 90만 부천시민의 성원에 감사드리며 대회를 통하여 우리 고장 부천의 위상을 높이고 인류의 생존 전략인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자연보호헌장정신이 유원의 불길처럼 용수음쳐 번져나가게 될 것을 기념하고 1990년 3월 자연보호 부천시 협의회 창설 후 자연보호 동산 조상, 자연보호 헌장비 건립, 전국 최우수 협의회 수상 등이 성과를 근간으로 미대지향적 사고와 분출하는 에너지를 담아 자연보호 운동에 매진할 것을 다짐하는 마음을 여기에 새겨 기르고자 함 2011년 11월 11일 사단범 자연보호 부천시협의회장 김진호 부천시장 김만수 부천시의회의장 김관숙 도시대상 부천시 대통령상 수상 전국 최우수 도시 선정기념 2011년 10월 산달나무 열매가 빨갛게 열리죠 또 보면 약간 단맛이 나니까 새들이 또 조합이 나죠 산달나무의 빛 아래에서 보는 흰빛과 이파리의 아름다운 모습 조합이 나지 않습니다 아주 아주 아름답게 보니군요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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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으로 육하 한태극초 하늘받던 봉천 고령홍삼준댄 김양황의 안쪽 허이랑아리랑 봉황초 음암 용봉초 흐리랑아리랑 홍황초 용봉초 으으으으으으으으으음 이밤날 이 밤 나무, 이 밤 나무, 이 밤 나무, 이 밤 나무 아래서 이 밤 나무, 이 밤 나무, 이 밤 나무 아래서 이 밤 나무 하루 셋 넷 다녀, 공하두 셋 넷 다녀 공하두 셋 넷 다녀, 이 밤 나무, 이 밤 나무, 공하두 셋 넷 다녀, 이 밤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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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밤 나무 아래서 이 밤 나무 아래서 이 밤 나무 아래 Cloud sadece 나무 아래서 이 밤 ن现't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많은 종도 양의 종류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회에 아주 밝힌, 사람들이 사회를 제작한 비식품을 제작한 비식품을 만들고 그래서 오늘의 내용은 이 내용은 이 내용은 필요한 것과 바닌의 간식 만약 인력이 필요한 것 이스라엘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졌생시 중 어린 것입니다. 위넥더 파트전, 파트 전화! 위넥더 파트전이 faites 결정이 되었습니다. 위넥더 세 초에서 파트전이라는 것이 아니라 위넥더 파트전이 되어 있으며 위넥더 파트전이 맞습니다. 고구대 정신으로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리랑 아리랑 봉왕춤 용봉춤 어리랑 아리랑 용봉춤 봉왕춤 어리랑 아리랑 안녕춤 고려정신으로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동하려고요 아이요 여름 상사디 여기에 향기가 왕벌하고 무거고 벌이 엄청 많네요 왕궐이, 꽃이 막 떨어지고 떼죽나무 아래서 별 벌들과 노래해 떼죽나무 아래서 별들과 노래하고 함께 춤추네 떼죽나무 아래서 향기를 맡으며 벌꿀 냄새 좋아 허니 좋아좋아 고양이 너도 왔어? 고양이 너도? 냄새 좋아서? 응 그렇구나 떼죽나무 떼죽나무를 만나서 기분이 좋아서 기분이 좋아서 떼죽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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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서 아프지 마 일라 춤추라 우리 강아지 대중 나무 향해 봉갓팔들이 모여서 족족바라댄대 황부 꽃나무는 계절이 있는데 수리꽃춤나무는 사계절 내내 기쁨을 주네 수리꽃 향기 기쁨을 주고 에너지를 주고 헤리랑 헤리랑 봉왕축 영봉축 헤리랑 아리랑 영봉축 헤리랑 봉왕축 안주 호리정신으로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후후 으루 구름꽃꽃구름 자 마음이 가난한 자 구름이 꽃으로 보이고 선녀로 보이고 아름다움의 그걸로 저의 가치가 무한한 걸 아는지 모르는지 꽃구름 좋아요 아름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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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y 총 보이려 손 동기라 립 이끌어 자 길 보이 많은 을 여하 굿 수리 세 집에 가자 봉황춤 용궁춤 가자 가자 집에 가자 집에 가자 집에 가자 집에 가자 아리랑 봉황춤 용궁춤 집에 가자 집에 가자 집에 가자 집에 가자 봉황춤 용궁춤 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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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도 호호 좀 사십 십분 50분이 다 되었는데 좀 긴건데 그래서 간단하게 예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예 예 오정 차단 앞 오전구청 앞으로 갑니다. 건널목 고맙습니다.